LG디스플레이는 지난 1년간의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ESG 리포트는 기존 지속가는 경영보고서를 ESG 경영활동의 성과와 목표 및 달성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아 확대 개정했습니다. 환경 분야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LG디스플레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활동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온실가스 배출을 90% 이상 줄일 수 있는 감축설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진환해 총 23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. 친환경 제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 문제 저감 및 유해물질 사용 최소화 방안도 확대했습니다. 제품 폐기 시 재활용하기 쉽도록 설계를 바꾸고 소재를 단일화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완제품의 폐기 후 재활용률을 업계 최고 수준인 약 80%까지 높였습니다.